자,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격파 준비하면은 무릎을 딱 꿇고 주먹을 여기 손에다가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야! 하고서 우와! 우와, 놀랬어요, 놀랬어요 우와!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송판의 개수를 말해주면 돼요 송판을 정해요? 자, 최고의 격파 왕은 누굴까요? 진우야, 진우야, 일로 와봐 진우 몇 장? 몇 장, 몇 장 자, 진우! 세 살, 진우 과연 두 개 인생 첫 격파를 두 장으로 이야 아, 뭐 힘 진우죠, 진짜 그렇게나죠, 그렇게나죠 진우 보여줘, 보여줘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저 정도 네 격파! 격파! 하하 좋아 우와, 박수고! 박수고! 이야, 지금 공개한다 대박, 격파왕이야 우와 박수고! 못 알아 지금 막 못 알아 용기났어, 용기났어 용기났어 이해찬 앞으로 예찬이 몇 장 할 거예요 한 장? 예찬이 한 장? 네 둘 2장? 아, 예찬이. 예찬이. 좀 더 해봐. 못 깰까 봐 걱정인가 보다. 5장? 5장, 예찬이? 어, 많은데? 자, 예찬이가 깰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예요. 예찬이! 예찬아, 파이팅! 예찬이, 파이팅! 아이고, 응원 좋습니다. 예찬이, 파이팅! 예찬! 힘을 받았어. 차! 아, 맞아. 이게 9개월 전이었죠. 한 장도 어려웠었는데. 격파! 자유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집중! 격파! 우와! 합성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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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성! 우와! 우와! 자,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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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